국가 지정 간염병 전문병원의 순초단 대학교 초남병원이 중부권 대표로 선정됐습니다. 간염병 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간염병 발생 등 국가 공중 보건 의기 사항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인데요. 간염병 진단, 치료, 검사 연구 및 전문인력 교육 훈련은 물론 간염병 위기 시에는 중증환자 치료, 환자 중증도 분류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전담하게 됩니다. 2024년 완공되는 간염병 전문병원은 세병원 건축을 위해 마련해둔 암센터 도족변 부지 6,600제곱미터를 활용해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60병상의 음악 격리병상과 음악 중환자실, 음악 수술실, 음악 간염 외래구역, 일반 간염 외래구역 등을 갖추게 됩니다. 세계적인 롤 모델이 되는 풍격 있는 간염병 전문병원, 순초단 대학교 초남병원이 완성하겠습니다. 愿 im fast- Nun Good morning 디디